콜라? 말고 초록색 티로도 먹고 녹차? 어, 티로! 엄마가 여기 가서 내 옷이랑 다 샀어요 남대문? 그렇습니다 컴퓨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괜찮아? 네네, 맞습니다 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체인지 컬러? 뭐? It's a animal 아, 카멜레옷? 네, 아름다운 지난번에, 지난주 아빠랑 같이 여기 갔었잖아 춘천에 갔었는데 닭갈비? 물을 이렇게 가다 놓고 전, 전, 전 잘한다 잘한다 돈인데요 돈? 모든 돈이에요 모든 돈? 화폐? 아니 동전도 되고, 돈도 되고 캐시? 뭐? 뭐? 캐시를 한국어로 할 거예요 돈? 돈? 아니 동전도 있고 어, 모르시아께, 모르시아께 돈? 갤러리아 말고 백화점? 현, 현금, 현금 아, 갤러리아 말고 시장 갔을 때 메뉴를 보고 뭐 하지? 주문해요 어 중원? 오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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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현서 엄마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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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시작 정 아,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? 아줌마 말고 남자 아저씨 그렇지 아저씨 아저씨 그거 보라카이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거 야자? 아니 코코넛? 아니 막 붙어있는 거 노란 거 꼼꼼꼼하얀 거 바나나 잘했어요 현서 식빵에 엄마께 발라준 짬 세 글자 무슨 짬? 날개짬 그렇지 다 엄마 응 날개 못하는데 큰 째 타줘 그렇지 현서야 피터팬에서 쿠쿠 선장이 그 피터팬인데 뻥뻥 쏜 게 뭐지? 두 글자 태뻥 그렇지 잘하네요 잘한다 엄마 엄마 손가락인데 굵은 손가락 뭐지? 엄두손가락 없어 현서야 여기 막 물 들어온을 내려가는 데야 하수 하수 도가 아니고 하수구 그렇지 엄마 늘끗 할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할 때 이렇게 짚는 거야 시팡이 어 잘한다 우리 아들 현서야 이거 모를텐데 샴푸로 머리 감은 다음에 부드러워지라고 또 뭐 이렇게 바르거든? 혹시 이거 아나? 샴푸 말고 아니 나 그거 몰라 패스 패스 이건 모를텐데 아 대단하다 아 빠르다 아 여덟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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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덟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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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자 다음 누굽니까 이성훈 오 오 오 세대다 제가 여기인가요? 승훈 몇 개 맞힐까요? 다 다 다 맞힐 거예요? 다 맞힌대요 승훈야 큰 목소리로 해야 엄마가 들리는 거야 자 갑니다 시작 승훈야 선풍기에서 뭐가 확 나오지? 파랑 맞췄습니다 나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키운 건데 가해 누나만 강낭콩 아니 고슴도치? 키우는 거 햄스터? 그렇죠 아이 잘한다 어 그거 잘 그거 내가 지실 테니까 어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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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고 그래 맞추고 알겠어 여기 앉아야지 여기 승훈야 우리 어저께 어디 집에 갔었지? 초콜릿 준 사람 누구지? 엄마 없으면 누가 너 데리러 오지? 할머니 할머니인데 무슨 할머니야? 왜 할머니 맞아 엄마가 예쁠 때 그 동그라미 엄마 많은 거 보석? 다이아몬드? 거울? 엄마 오늘 목에다 걸고 목걸이? 가자 잘했다 네 도끼 도끼 다니면서 호박 땡땡 뭐 양송이 땡땡 뭔지 알아? 왜 왜 누나들이 음식? 어 음식인데 누나들이 페미닛 레스토랑 가면 엄마 나 양송이 땡땡 시켜줘 그러잖아 수프 그렇죠 네 빨간 건데 음